잘 살 계신가요? 원하는 게 왜요? 아니요. 아이가 없지. 또rooms 더 밥 먹었다고요? 일단 한 번 노래 한 번 해봐. 우리는 제목을 잘 재회 solid하다고요. 우리는 이 노래가 굉장히 좋아합니다. 하지만 내가 불렀다고 해요. 나는 이 노래가 정말 좀 여대해. 나는 이제는 더 여대입니다. 안에서 이러면 저게 정말 요즘 잘 들리죠? 이 노래가 정말 좋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